. 시진댕 주석께서 G20에서 밝힌 지역주의를 넘어선 개방적 다자주의에 관하여 저희들은 높이 평가합니다. 그건 우리의 자유무역주의와 다자주의에 부합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2022년 양국 수교 30주년을 맞는데 국회 차원에서의 전략적 대화가 수준 높은 전략적 대화가 정례화 그리고 제도화되기를 희망합니다. 저희가 저희들이 좋은 합동사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있는 우리가 중한, 중한 parting을 중에서, 근무한 관계는 전략 의원 초반이기 때문에 중량이 여러 개의 인물를 의뢰하는 과정적인 서로를 밖으로 공개하는 방한의 30 년 년적인 사과관계들이 multim겨진 시희들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vor mixed in Sally,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우리의 계정에 관심이 아스트라제네시피 일본과 함께 한국의 국회에 대한 확보 그리고 저희가 항상 전국의 국회에 대한 확보 현재 한국의 국회에 대한 확보 우리의 국회와 함께 조정의 협조 감사합니다.